안녕하세요. 네스피크 모델 스트레이키즈 방차입니다. 양자특위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질문! 지성이 뭐고 건성이 뭐예요? 아... 저는 건성인 것 같아요.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건조한 타입인 것 같습니다. 음... 저는 화이트닝으로 고르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모습! 항상 편한 게 베스트라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하나면 충분! 저는 진짜로 제 피부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냥 씻은 다음에 로션 정도? 네, 그것밖에 없어요. 저는... 세 개 다요! 왜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잘 어울리는 머리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세 개 다요! 고르겠습니다. 오, 이것도... 약간 계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날씨에는 푸드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늘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스피크 모델 스트레이키즈 방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